자막이 있다면 정의에 대한 답변 저는 지금 디젤 속 때문에 밀라노를 가고 있는데 첫 번째 경유.. 어디지, 여기? 어쨌든 여기에 도착을 지금orgt 합니다. 무대 가서 좀 많이 칠게요. 저는 주로 아침에 달가를 바르곤 해요. 왜냐면 달과 모델이니까 실제로 쓰고 있거든 비행기에서 찍었어야 했는데 비행기에서 찍었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끝날 때쯤 또 다시 롤을 누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럿들 호지입니다 전 지금 SS25 디젤쇼를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 브이로그 초보이기 때문에 참 이거를 잘 이렇게 안 그러니까 많이 안 찍어보니까 이게 좀 어색하네요 그리고 까먹기도 하고 이게 참 자주자주 찍어야 되는데 지금 죄송하고 오늘 한번 쇼 잘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이 밀라노의 날씨는 되게 좋아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흥 어흥 저녁 태안 및 대체 마치 마코 랑이 땡큐 아 지금 이제 SS25 디제이쇼를 위해서 저는 밀라노에 왔고요 쇼를 이제 봤는데 너무 너무 재밌었고 무대가 약간 데님 조각들로 펼쳐져 있어가지고 작년이랑 장소는 같은데 이렇게 다르게 연출하니까 되게 재밌었고 제가 내년에 입을 옷을 딱 좋아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딱 저렇게 입고 다니면 되겠다 약간 이런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호텔 가서 씻고 밥 먹고 이렇게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류 테이프다 감사합니다 아, 주식을 맛있게 먹었나? 아, 주식을 맛있게 먹었나? 이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공항으로 데뷔하고 있습니다. 와 너무너무 재밌는 이번 밀라노 패션 리프였습니다.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재밌으셨나요? 많이 찍은 건 없지만 그래도 짧게 남아 여러분이랑 소통하고 싶어요. 최근에 다음은 한국 가수 또 열심히 준비하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